최문순 씨가 의회의 동의도 없이 2,500억 정도 되는 2,050억 정도 되는 것을 취급 보정을 했네요 강원도 의회의 동의 없이 대단하네요 기간장이 되게 되면 정결권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2,050억 정도의 빚을 지는데 강원도 의회의결도 없이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레고랜드 강원도가 취급 보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의 여러분들 저는 근원은 우선은 최문순 씨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에 2,050억 원을 지급 보정한 그런 과욕 과실이죠 그다음에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지급 보정 거부라는 그런 초강수를 경제당국과 여러분의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김진태의 경솔함과 무지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 가지고 아직도 상당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가스공사의 최우량 채권도 유찰되고 말았고 채권 안정 50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 동맥 경화 상태에 빠진 채권 시장에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10월 24일 단기 자금 시장인 금리 상승세는 끊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참 김진대 씨가 그냥 정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인 게 굉장히 파장이 큰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지방정부가 이렇게 지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경제당국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안 한 채 그냥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참 놀랍네요 의견들이 아주 김진대 씨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A1등급 채권이 부도나는 것은 IMF 국가 부도상태의 한 발짝 더 가까이 강가하고 똑같다 김진태가 전임자를 깔려고 생각 없이 저지르니 하마터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신중하게 지금은 특히 대단히 참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근원적인 이유는 어떻게 여러분들 2050억이라는 그런 거액을 도지사 정결사항으로 지급 보정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냐 이야기죠 레고랜드 패닉 원인은 2050억 지급 보정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도의회 동의 없이 패싱 감사원 문제점 지적 무시 강원도는 2013년 9월달 210억 원 지급 보정 도의회 동의를 얻었고 2014년 11월에 공동사업자 긴 레고사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2050억 정액을 하면서 도의회를 패싱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10억 원 지급 보정은 동의를 얻었는데 아마 이때 강원도도 다 뭡니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광역 지방의회 국회의원들 다 지방의회 의원들 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2014년 11월 2050억 정액하면서 도의회 패싱 감사원 2015년 12월 이때 도의회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함께 있었겠네요 이때는 선거가 정상적이었으니까 선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니까 이때는 정상적인 도의회였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사업성 악화될 경우 강원도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철저하성 하자를 지적했지만 강원도는 그냥 뭉개했다 감사원의 감사도 다 뭉개는 모양이네 참 참 나가고 나면 다 그만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대책이 없네요 강원도가 도의회에 동의 없이 지급 보정 한도를 210억에서 2050억으로 정액한 데에서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에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 지적입니다 또 멀린 등 CJC의 나머지 주주는 출자 금액만큼한 위험을 부담하지만 강원도는 CJC가 차입한 자금의 채무 여행을 보정하는 등 출자한 금액을 넘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거는 최문순 씨가 민사소송을 가지고 일부라도 보태야 되겠네 재직 시의 여러분들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정신들을 좀 처리지 그냥 있는 동안에 그냥 딱 정권을 행사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50억을 지 마음대로 정결사항을 처리하니까 참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참 나사가 빠져도 이만저만 빠진 게 아니냐 이게 tackling 것 같네요 씨도가 나사가 심한 은은지 저장 10층 갈라지 9 llamայ아iek 이본바 내면은 집으로 연인 釜